안병일TV 공간 플러스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일상 이야기에 담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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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님... 니가 물을 한 50ml 많이 넣는데도 아 그래요? 생긴건 별로고 아직 안 있어 생긴건 잘생겼어 니네들이 잘해라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네 목소리가 예쁘고 누누가 먹을거 아니면 신경쓰지마라 먹을려고 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